다음 종목은 저희 덕성이라는 종목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매수가는 12,000원이고요. 비중 20% 가지고 계시거든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초전도체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했는데 차트 보고 있으면 너무 어지러워요.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습니다. 초전도체. 초전도체 정말 뜨거웠죠. 지금 차트 보고 계시겠지만 세 번의 큰 파동이 있었거든요.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매수하신 가격은 최근 파동의 거의 꼭대기 부분에서 지금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급등 이후에 다시 한 번 또 급락하는 모습 계속해서 하락세 이어지고요. 손실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 일단 초전도체가 우리 시청자님 미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네요.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는 참 얘기할 말이 많죠. 특히 지금 최근 들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초전도체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굉장히 이 기술력 자체가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겠고 산업 전반적으로 굉장히 크게 활용될 부분이 많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초전도체는 앞으로도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시청자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하지만 주가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은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번 주 그리고 그 전 주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서는 15% 정도만 보고 앞으로 이 정도 슈팅 나오면 다시 한 번 하락 추세로 전환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어떤 이슈가 나왔는지를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고온 초전도체 발견 부분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는 극저온에서 이런 특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상온에서는 사용하기 힘들다. 실제적으로 지금 바로 활용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이 나왔지만 이런 어느 정도 상온에 가까운 고온에서의 초전도체 개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슈가 나오면서 다시 한 번 크게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전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에서 굉장히 크게 활용이 될 수 있고 송전 케이블이라든지 지금 에너지 부분, 태양광 부분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될 수가 있겠죠. 이 부분에서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온 초전도체가 다시 한 번 단기적으로는 이슈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이슈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시팅 나올 때 어느 정도 비중을 숙소하면서 가져가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슈가 몇 가지 더 있죠. 짧게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빠른 컴퓨팅 성능, 최근에 AI 관련해서 이슈가 굉장히 크죠. 이런 AI 반도체 그리고 HBM 이런 고성능 반도체들의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초전도체를 활용한 초전자 회로 이 부분은 굉장히 빠른 컴퓨팅 성능을 올려줄 수 있게 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전력 성능까지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AI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 또 한 가지는 이런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에너지 시스템 구축에 의해서 지금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도 작년에 이어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죠. 바로 친환경 부분인데요. 이런 태양광 부분 관련해서 친환경 부분이 이슈가 나올 때 다시 한번 이슈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산업 부분에서 이슈가 있을 때마다 분명히 들썩임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가격대는 상당히 높은 가격대니까 전략을 지금 비중이 20%이시니까 여기에서 크게 늘려나가기보다는 비중을 어느 정도 낮은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했을 때는 가져가 보시고 비중을 조절해 보시면서 단기 트레이징 관점으로 지금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성, 기술적인 흐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최근 상한가 나오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상한가 이후에 윗고리를 크게 달면서 거래대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다. 첫 번째 상한가 이후에 그 가격대를 지진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다. 라는 점에서 지금 가격대 어느 정도 지지가 나온다. 여기에서 3, 4거래 정도 거래대금 없이 지지가 나온다 한다면 추가, 슈팅 추가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여기에서는 1차적으로 8,500원대 이 가격대에 이탈 나온다면 비중을 많이 줄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1차적인 슈팅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보시고 1만 3천원대 가격대부터는 비중을 축소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 8,600원 그리고 1차 목표가 1만 3천원 지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덕성은요. 지금 이 이슈에 함께 제수께서 매도 타이밍을 잘 따라가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8,600원, 1만 3천원 가격라인 체크해 드렸습니다. 네, 덕성은요.